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수능지구공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오지훈 매직기출문석 지구공학2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분들이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 본 강좌는요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하여 제작되었던 강좌입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문제가 이 교재 내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되냐? 안되죠. 그래서 자 2025학년도에 6월 9월 수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했던 기출문제 60문항을 따로 제공을 같이 해드리고요. 파일 형태로 해당 문제들에 대한 꼼꼼한 해설 강의까지 이 강좌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를 하신 분들도 본 영상을 보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내신 대비는 아무래도 준비할 때의 무게감이 수능보다는 조금 가벼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요. 스텝 1 수준의 공부만으로 괜찮을지 아니면 스텝 2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까지도 잘 풀고 연습을 해야 될지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어느 정도 선까지 공부를 할지 잘 생각하셔서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지구과학 2를 선택할까 말까 하는 이 고민의 시간이 여러분들 짧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하신 분들 일단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라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대충해서 날로 이러지 마.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그래도 한 3등급 정도까지 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생각으로 덤비면 안 돼. 알겠지? 1등급 만점 어떤 문제를 어떻게 출제되도 난 그냥 깔끔하게 다 풀어서 완벽하게 만점을 받겠다라는 인력으로 그런 굳은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개념학습과 기출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알겠지? 개념학습과 기출분석이 완벽하게 충분히 반복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 다음 단계의 학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개념학습과 기출분석 전범위에 대해서 일단 과거에 출제되었었던 현 교육과정의 모든 기출문제를 풀 때 전혀 지장이 없고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하고 꼼꼼한 해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낼 수 있는 수준 문제풀이 속도가 느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수학능력시험에서의 문제들도 3등급 또는 그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3등급이 뭐야 이전 거 다 풀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잘 받을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앞으로의 어떤 신유형이라든가 출제 난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실전적인 어떤 연습과 훈련이 사실 또 필요하긴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념학습과 기출분석이 완벽하게 반복학습까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의 학습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지구과학 2는 오케이 자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자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풀이를 통한 학습 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도 필요하고 문제에선 이만큼의 내용을 다루지만 이것만 봤더니 이게 답이고 이것만 봤더니 이건 틀렸고 정말 최소한의 생각으로 문제를 빠르게 푸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런 훈련들은 조금 차후에 해 주신 게 일단 순서상 맞고요. 지금 이 개념학습을 하시고 기출분석을 하는 처음 지구과학 2를 공부하시면서 과거에 출제된 기출사례에 대한 연습을 공부를 하실 때는 지금 제안드리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일단 문제를 푸는 과정에 대한 연습보다 풀고 난 다음에 풀어진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놓은 문제 를 다시 한 번 읽고 보면서 공부해야 될 게 훨씬 많다. 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는 개념학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개념학습을 안 하고 문제풀이하는 건 아무것도 얻어갈 게 없어요. 물론 지구과학 2의 초반부 몇몇 단원들은 개념 자체가 되게 간단합니다. 얇아요. 깊이가 얕다. 그런 것들은 진짜 몇몇 내용들만 가볍게 공부해도 문제풀이가 가능하긴 한데 이제 전범위로 봤을 땐 공부가 다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개념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잘 봐. 개념학습을 했지? 중단원별로 개념학습을 하면 이제 기출분석 풀으셔도 돼요. 대단원 끝낸 다음에 풀어도 돼요. 뭐 나쁘지 않아. 근데 개념학습만 다 끝내고 기출분석만 다 끝내고 이건 별로 제가 권하진 않아요. 개념학습 최소한 대단원 하나 끝난 다음엔 기출분석 대단원 같이 따라가면서 병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최소 단위로 쪼개면 중단원 수준으로 중단원 내 주제들로 문제들이 다 선별돼서 정리가 돼 있긴 한데 주제로 끊기보다는 중단원 하나씩 끊으면서 따라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풀고요. 일단 답을 맞추고 1차적인 오답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강의 듣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강의를 들으시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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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말씀드려요. 알겠지? 그래서 맞은 문제 틀린 문제 고르지 마시고 모든 문제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서라도 해설 강의를 다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었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푸는 것도 하고 강의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수업할 때 설명드리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해당 내용들 틀린 특히나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이 생각들을 다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문제 풀 때 같이 해보고 싶잖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안 돼. 풀 땐 일단 풀으세요. 정말 최소한의 콤팩트한 생각으로 빠르게 문제 푸는 연습도 곁들이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풀고 난 다음에 답 맞춰보고 대체 이건 출제자가 어떤 능력이 나한테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한 건가 생각해 보시고 어떤 개념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이 문제를 못 풀고 어떤 원리를 잘 알면 푸는지 어떤 암기가 되어 있으면 답을 찾고 안 되어 있으면 답을 못 찾는지 그 문제 답을 찾는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그 다음 여러 자료가 나와. 그래프도 나오고 표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해석할 때 내가 빠뜨리는 게 있는지 올바르게 해석을 한 건지 또는 주의사항 유의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처음 이거 와 선생님 문자가 이렇게 많은데 언제 다해요? 그 언제 다지라는 걱정과 고민이 들잖아요. 그런 걱정과 고민이 드는 만큼 전범위에 대한 개념학습과 기출 분석을 정말 완벽한 수준까지 꼼꼼하게 끝내는 분들의 비율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할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진짜 이 악물고 그냥 미친 척하고 그걸 끝장을 내는 과정까지만 하시면 그냥 알아서 이 응시집단 안에 처음 위에 올라가 있어요. 어? 어. 그렇다니까. 그래서 자 문제 풀 때 이런 부분들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제 옆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 좋아요. 첨삭을 해놔. 틀린 문제 있어. 아. 내가 이걸 못해서 틀렸다. 아. 이 계산을 못해서 틀렸다. 여기서 식유도를 못해서 틀렸다. 아니면 그냥 아예 몰라서 틀렸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를 해서 틀렸다. 뭐 저거나. 어. 그리고 다시 문제들을 볼 때 이런 여러분들이 첨삭해놓은 내용들을 다시 보시는 거예요. 어? 두 번 세 번 풀 때는 새 책을 사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에요. 다 적혀 있어도 어차피 읽고 생각을 해봐야 돼. 어. 답만 써있다고 뭐 이거 답 3번이니까 넘어가자 그리냐? 아니지. 기억보기, 니음보기, 디귿보기.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옆에 써있어도 다시 읽어봐야 돼요. 어.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읽어보고 생각해보시고 필기했던 거 읽어보시고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개념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진행되지 않아. 오케이?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는데 개념학습과 기출분석이 완벽하게 반복학습을 해서 완벽한 수준까지 끝나잖아요. 3등급 또는 그보다 낮은 등급 받기가 어렵다니까 여러분들.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일단 잠깐 2025학년도 수능 이야기 잠깐만 곁들여 본다면 2024학년도부터 출제난도가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뭐 알고 있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2025학년도는 이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거치면서 어? 이거 보니까 1등 문제를 이런 정도로 냈더니 조금 이제 2023학년도까지는 진짜 어려웠는데 어? 좀 평양 수준으로 출제를 했더니 1등급 컷은 높아? 근데 2등급 컷, 3등급 컷은 아래쪽은 되게 크게 펼쳐지는 거예요. 음 아 그럼 얘네들이 2등급 정도 수준 애들이 좀만 더 공부해서 따라오면 같이 이제 어? 막 섞인다면 1, 2등급 좀 변별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능력시험이 2024학년도 수능보다는 조금 고난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어?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 앞쪽은 되게 평이하게 풀리는데 후반부에 조금 이런저런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 많이 좀 넣어놨어요. 음? 그래서 1등급 컷 2등급 컷은 사실은 문제 난도에 비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등급 구분 점수가 끊어진 측면인데 3등급, 4등급은 출제 난도 대비 등급 컷 되게 낮아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너무 펼쳐져 있는 거야 어? 어? 극과 극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하다가 많은 분들 이렇게 그래서 개념학습과 기출분석을 진짜 전범위의 공부를 제대로 한 번 끝내는 것만으로 사실 한 번 끝냈다라고 하는 건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건 그건 1도 아닌 거거든 이걸 한 번 했는데 다시 한 번 보는 게 얼마나 금방 가는데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2등급 더 연습하고 더 많이 훈련하고 더 이걸 이제 뛰어넘는 단계에 대한 연습 또 실전에 입각한 연습 모의교사를 풀면서 그런 연습을 한 분들이 이제 1등급까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음 좋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풀이라는 건 그냥 문제풀은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기출 사례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파악해 보는 거지 결국 같은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음영 변형되면서 나온다면 형태를 크게 달리하진 않거든요 특히나 지구과학2가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 보면 이제 과거 기출 문제에 대한 어떤 답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케이 음 자 강좌 특징 일단 총 41강으로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단원이 7개이기 때문에 각 대단원당 한강씩의 2025학년도 2025학년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및 수학능력시험 총 60문제를 추가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500문제나 돼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대단원별로 구분을 해서 pdf 파일로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요 물론 해설지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일단 여러분들이 기출분석 교재에 있는 문제를 먼저 다 푸세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어 이제 따로 한번 전범이 복습하는 개념으로 어 대단원별로 복습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스텝1 스텝2 스텝1이 조금 이제 기본적인 어 수준의 문제들 스텝2가 아 이게 개념을 안다 라고 해도 문제풀이 자체였던 난도를 높여서 문제풀이가 만만치 않은 음 또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은 음 그럼 고난도 문제를 저희들이 스텝2로 구분해서 대단원마다 후반부의 스텝2 수준의 문제들을 따로 뽑아놨거든요 음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스텝2에 해당하는 내용은 따로 아이콘을 붙여놨어요 아 요건 스텝2 수준이다 어 라고 해서 그래서 스텝2를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스텝1을 먼저 끝낸 다음에 반복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텝2를 어 그 수준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케이 그래서 스텝2에 대한 문제를 풀고 정리할 때 처음에 보는데 와 이거 너무 만만치 않아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이 혹시나 든다면 일단 스텝2는 스킵하고 스텝1을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그 부분이 조금 매끄럽게 정리가 되고 어 내용들이 조금 이제 만만해지는 상황이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스텝2 수준으로 음 업그레이드해서 또 듣고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전체 구성 적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수도 적지 않습니다 자 2025학년도 기출문제는 파일로 제공해 드리고 추가로 강좌를 강의를 어 더 제공해 드리는 점 알아주시고 그래서 2025학년도 기출문제풀이에 대한 해설강의 는 202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어 전체 60문제 2025년 1월부터 그래서 일단 기존에 교재 수록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고 게다가 개념강의 듣고 개념학습하고 기출문서 문제 풀고 하는 공부의 학습이 일단은 더 우선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60문제 업로드를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서 2025년 1월 2월에 걸쳐서 차근차근 1단원 문제부터 차근차근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 점 안아주시고요 해설지 분책돼요 해설지 분책되는 건 그렇지 해설지를 막 흘리고 잃어버려라 그게 아니고 해설지 있는 내용들을 옆에 같이 펼쳐놓고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셔라 그런 의도로 분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습지원 복습 프로그램과 진단 프로그램 이거 활용하면 여러분들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어요 PC로도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으로도 복습 프로그램 과 진단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고 진단 프로그램은 그 OX 퀴즈 이런 것들 많이 들어있거든요 암교소 정리 점검하는 데 도움됩니다 자 그리고 Q&A 게시판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 질문을 올리셔야 저희들의 어떤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즈 지구과 카페 네이버 카페 아시죠 좋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이 어 많이들 이제 열심히 어 저에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여기에도 이제 질문 게시판인데 이 카페는 여러분들끼리 이제 질문 답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마련해놓은 장소이고 물론 간간히 제가 공지 나 이제 저의 근황 같은 걸 남기기도 하고 가끔씩 이제 제가 댓글 확 이렇게 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의 공식적인 답변은 우리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 에서 진행된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질문은 어 이 문제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풀죠 이렇게 올리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 받기 어렵습니다 일단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생길 수 있는 궁금증들은 사실은 책에 다 들어있어요 책에 해설치 정리 잘 돼있잖아 그치 그리고 강의에서 설명을 다 해드리잖아요 이해가지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모르겠다라고 질문하시는 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아 이렇게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넘어가는 논리가 조금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어디까지 알겠고 어떤 단계에서 막히는지 질문해 주시면 좀 더 답변해드리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전화 해설지 책에는 이런 이런 상황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땐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어 여러분들이 생각한 논리와 제가 말씀드리는 또는 책에 있는 내용의 어떤 논리가 조금 상충되거나 다를 때 이럴 때 궁금하잖아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하셔서 질문을 올려주셔야 여러분들에게 진심 도움되는 답변이 가능해진다 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있어 지구가 원이 되었든 투가 되었든 교육과정의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치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이제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어 생길 수 있다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런데 그걸 굳이 억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정상적인 교육과정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을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선 사실 교육과정 그렇게 끄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너무 선 넘는 내용에 대한 어 뭐라 하지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어 왜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어 우리가 정작 집중하고 배워야 될 내용은 이건데 요게 살짝 궁금하거든 근데 요거 설명하려면 우리가 지금껏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어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거나 또는 더 많은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야 겨우겨우 이해시키거나 납득시킬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육과정 범위 내에 선을 잘 지키면서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어 공부를 하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과정 내에서도 어 원리나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진 않아요 어 설령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더라 어 이런 거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암기해라 어 이렇게만 딱 제시가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범위 내에서 뭔가가 어 소개되고 문제화되고 질문이 되어지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차근차근 잘 생각해서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당부의 말씀 음 뭐 충분히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당부의 말씀 많이 드리긴 했는데요 자 기출눈석 강좌의 목적 어 이전의 기출 사례들에 대한 모든 공부를 끝내기 위한 강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지 어떤 걸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지 자료 해석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여나 어 선생님 문제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는데 옛날 문제 풀어봤자 도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막 어려운 거 계속 나오면 뭐 어려운 거 준비해야지 뭐 옛날 거 봐서 뭐예요 아 천만의 말씀 어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 역사는 반복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교육과정 범위는 똑같아요 같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어 문제 풀이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 출제 사례를 보고 연습을 하는 건 아 이런 개념들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구성이 이렇구나 오케이 그런 것들을 일단 연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기출 문제 지구과학 2는 특히 과거 기출 문제의 어떤 유형이나 질문 패턴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는 말도 안 되는 어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문제가 정말 다수가 출제되는 그런 식으로 출제되진 않아요 어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과거 기출 문제의 유형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기출 문제 풀이에 대한 연습이 무엇보다 개념학습과 함께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려면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에 이어지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문제 풀이 이런 것도 필요하죠 응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개념학습과 기출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 학습은 의미가 없다고 어 개념학습 기출분석 충분히 반복 학습하시면서 이어지는 실전 문제 그리고 지구과학도 오주모의고사 있죠 네 열심히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들으세요 어 강의 들어 들어봐 어 이게 풀이 과정이 모든 문제가 다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푸는 것도 있고 저렇게 푸는 것도 있고 요렇게 푸는 것도 있고 다양한 풀이법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무조건 이게 제일 좋다 이게 제일 좋다 이런 게 없어요 상황에 따라 어 경우에 따라 어떤 식의 접근이 더 좋을지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풀이법에 대한 연구도 어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강의를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 어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요 오답노트도 뭐 어 아 계속 틀린다니 진짜 이거 모르겠다 싶은 거 따로 이렇게 어 잘 정리해서 더 반복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개념 듣고 기출듣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죠 개념학습 강좌가 중단원 끝나면 중단원 수준의 기출분석 풀고 어 잠깐 이러니까 좀 개념학습이 너무 끊어진 듯한 느낌이 그럴 수도 있어 대단원 끝내고 그럼 기출분석 대단원 끝내고 이런 정도 같이 병행해서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중단원이나 대단원이나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수능 준비한다 기출분석 없이 수능준비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알겠지 뭐 수능시험을 한번 보고는 경험을 쌓고 싶다 뭐 그런 상관 없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선 개념학습과 기출분석은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신 대빌 위안분들 일단 스텝1 수준까지가 필요할지 스텝2까지 가야 될지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고 공부해보시면 딱 문제 봤을 때 아 요정도까지는 되겠다 아 요거까지 더 해야겠다 느낌 옵니다 자 학교 수업 열심히 내신 대비하시는 분들 들어주시고요 아시겠죠 일단 지구과학2를 학습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사실은 진짜 만만치 않아 다른 여러 주요 과목들에 대한 학습 상태가 충분한 상태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잘 나오는 분들에게 사실은 2 과목의 도전을 권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생각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용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과정 쉽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나름의 몰랐던 거 하나를 알게 되고 깨닫는 과정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시면서 어 뭔가가 안 되던 게 돼가는 어떤 상황에 대한 희열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래도 이 지구과학2를 공부하는 과정이 아 해보니까 또 재밌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결과에서 정말 크나큰 기쁨을 얻고 싶으신 분들 과정에서 충분한 고통을 고통이지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과정이 힘든 만큼 결과에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고요 힘들어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리테이션 그래 뭐 이런저런 말씀 드리다 보니까 짧지 않은 시간 설명을 드리긴 한데 어쨌든 다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잘 듣고 강의 열심히 듣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1강 개념학습 한 다음에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